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 이거 퇴근하는 길에 이거 봄수 장난감들 많이 많이 샀는데 아휴 봄수가 학교도 잘 가고 요즘에 어? 어? 시험도 시험변수도 많이 오르고 아 이뻐 죽겠단 말이야 봄수가 어우 여보 나왔어요 아휴 우리 아들 어우 여보 왔어요 아이 봄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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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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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오빠가 저기 앉아있는거야? 요즘에는 학교도 안 빠지고 어? 시험도 40점이나 올랐다메 맞아 흐헤헤 어휴 어떻게 0점에서 40점까지 올라갔지 우리 아들이 뿌듯해 죽겠어 뿌듯해 죽겠어 누굴 닮은거야 왜 이렇게 똑똑해 우리 봄수 왜 오빠만 예뻐해주는거야? 봄수를 위해서 내가 장난감을 이만큼 사왔단다 어헤헤 으헤헤 이뻐요 하하하하 이뻐 죽겠네 아빠 그럼 나 이제 올라가서 또 다음 시어부터 잘 봐야 되니까 공부할게 음음 그럼 그럼 올라가서 공부하렴 우리 아들이 공부까지 한단 말이야 아이고 이뻐 봄수가 복덩이야 복덩이 그러니까요 하하하하 요로야 아빠 어어 왜그러니 내 장난감은 아니 봄수가 요즘에 이쁨 받는 짓하니까 아빠가 장난감 사준거지 나중에 요로로도 이쁨 받는 짓하면 아빠가 장난감 사줄게 나도 이뻐해줘 아니 아니 많이 이뻐 일정아 아빠가 왜그래 어 아 올라가렴 요로야 아 여보 네 아 요즘 봄수가 너무 이뻐 음 아유 그러니까 그냥 얼굴만 봐도 나는 웃음이 나와요 우리 봄수가 너무 이뻐서 아유 그러게 말이야 아 여보 나 있잖아 그 그 나 배고픈데 밥 언제 돼 저녁밥 아유 곧 차려요 곧 곧 곧 아 아 그래 그럼 나 한번 어 퇴근하고 왔으니까 나 한번 목욕 좀 하고 올게 그래요 이따 밥 먹으러 와요 어허허허허헣헉 에헤헤헤헤헤 아싸 엄마한테 또 칭찬받았다 좌석은 이제 엄마 아빠한테 더 칭찬받을라면 내가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해봐야겠어 엄마 아빠한테 또 칭찬받을라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어차피 오빠아 어? 요리야 왜? 어 진짜 축하해 선생님한테 칭찬도 엄청 엄청 많이 줬고 어 시험 성적도 엄청 많이 올랐다면서 맞아 맞아 덕분에 뭐 아빠한테도 장난감 선물 받고 엄마한테도 입금 받고 좋았겠다 그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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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좋아 좋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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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냐고 아이 그 그 내려놓고 얘기해 아니 아니 쟤 뭐하고 있어? 나 나 나 공 공부하고 있지 공부 왜 안했네 아니 이거는 이거는 내꺼야 독차지한게 아니라 유로야 원래 오빠꺼 아니야 내꺼야 아니 니께 내꺼 어딨어 오빠가 나 안에서 뺏어간거잖아 오빠만 없으면 그거 내꺼야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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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이 그 아이 그 오빠 어? 어? 진짜 죽여버리기 전에 가만히 있어 엄마 아빠 사랑 또 뺏어 가버리면 가버리면 음 오빠 진짜 죽여버릴거야 알겠어? spezie 오 오 오 오 오오 아 아아 아 알겠죠? 알겠죠? 알겠어 유리아 그것, 그거 짚은 넣어. 그, 그, 잘못혔어 내가 아흠오. 아 우 시원하다 아우 샤워를 하고나오니까 아이고 시원한걸 여보 애들 데리고 와서 밥먹어요 빨리 밥먹어 아이고 애들이랑 같이 저녁 먹어야겠네 아유 애들아 아빠 아유 우리야 뭐가 이렇게 재밌는 일이 있다고 웃고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눈동자 색깔이 좀 변한거 같은데 아닌가 아유 무슨 소리야 난 그대로인걸 아유 봄수야 아유 왜그래 봄수야 아 얘들아 엄마랑 같이 이거 빨리 어 밥먹자 엄마 밥 앞에 놨대 음 빨리 들어와 음 밥먹자 잠깐만 있어봐 아유 요루가 거기에 앉았네 요거를 이렇게 빼있고 요루 밥은 여깄구 봄수 밥은 아 여깄다 됐다 어 어 또 오빠만 예뻐하네 어 엄마 엄마 어 나 나 이거 싫어해 나 닭 싫어해 아이 무슨 소리야 아 며칠 전부터 양념통닭 양념통닭 했더니 그냥 먹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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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리야 요리야 요리야 니가 닭 먹어 나 이거 싫어한단 말이야 아냐 아냐 그냥 봄수야 이거 먹고 요루는 그 순대국밥 먹어 여보도 순대국밥 먹고 아이 봄수야 니가 좋아하는 통닭인데 그래 빨리 먹어 봐 어 그러니까 이뻐서 그래 이뻐서 허허허허허허 아니 나 나 안 이뻐해져도 돼 응 응 응 요루도 닭 좋아하는데 엄마 요루가 먹으라 그러자 응 응 아 요리는 다음 성적에서 5점만 더 올라도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테니까 일단 오늘은 봄수를 위한 날이니까 봄수는 이거 닭 그래 오늘 봄수를 위한 날인데 그래 응 아씨 이러면 안되는데 아이씨 흐해어어 흐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 아이 빨리 일어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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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TV 더 볼거야 아빠 엄마 먼저 자 아 이거 교육방송인데 더 본다고 이해가 안되네 아이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아아 아 왜 올라와서 자야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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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TV 볼거야 빨리 오르라 올라가도 빨리 자 어? 내 1,000호가 가자 어어어 가야지 어어어 올라오 안내 좀 안내 줘 보세요 어이 잘자 잘자 아 여보 오늘도 늦었으니까 빨리 차려 가자고 아유 그래요 졸려 죽겠네 아이 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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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자? 어흐 어흐 자냐고 어흐 어흐 안 자는거 다 알아 어흐 어흐 일어나 어흐 어흐 아이고 아이고 아 아유 아유 잠깐 잠들었네 어흐 아유 아유 요.. 요리야 무슨일이야 아흐 내가 좋아보이더라 아흐 아흐 아니야 하나도 안좋았어 어흐 하나도 안좋았어 좋았냐고 아이 아이 그 아이 그 아흐 하나도 안좋았어 어흐 가만히 있어 진짜 죽여버리기 전에 arrangements 어... 흐...흐... kea 알았어 알았어 똑바로 하자 어어어... 내 잘못했어 잘 자 미쳤나봐 출근해야지 벌써 아침이로군 어휴 출근하자 어휴 좋은 아침이야 좋은 아침이야 어 어휴 지금 학교갈 시간인데 봄수는 어딨나 아휴 아직 안 내려왔어요 아휴 죽을려 봄수야 아 내가 불러올게 야 봄수야 학교가야지 봄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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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가야지 학교가야지 빨리 빨리 일어나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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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가 왜 안가 얘가 또 옛날 버릇도 그대로 나오네 어 엄마 아빠가 얼마나 너한테 잘했었는데 어 학교를 안간다고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안가 안가 내가 죽는다고요 학교가면 뭘 죽어 빨리 빨리 그래 일로와 일로와 이쪽으로 와 어 더 빠르지 않니 어 자 빨리 일로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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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얘가 또 야 너 공부도 안할거야 그러면 안해 오빠 안해 얘가 40점까지만 해놓고 왜 이런다 뭐 어 아이 니 동생은 에어폰만 알아 니 동생은 벌써 유치원 갈려고 다 벌써 유치원복 입었잖니 어 어 오빠 잘했어 으흐흐흠 야 나 여기 출원 다녀오겠습니다 아이 그래 에어보 내가 빨리 봄수 좀 타일러가지고 빨리 빨리 학교 좀 보내다 회사 가야돼 알았어요 먼저 출근하세요 아이 요로야 같이 가자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우리 딸이 왜이렇게 이뻐 아이고 너무 이쁘다 봄수는 왜 학교를 안가는지 모르겠네 아이고 걱정이야 아이고 걱정 말이에요 빨리 가자 여러분들 오늘 정말 잘생긴 선생님이 새로 오셨어요 소개시켜 드릴게요 와 와 자 김준태씨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부로 새로운 선생님 김준태라고 해요 친구들 반가워요 저 선생님 진짜 잘생겼다 이제 저 선생님은 나만 볼 수 있고 나만 놀 수 있어 선생님 사랑해요 저 선생님 잘생긴 선생님 음 친구 왜그러져 어 너무 잘생겼어요 이거 제가 아끼는 장난감이랑 그리고 오늘 먹으려고 한 캔디 선생님 드릴게요 선생님 멋있어 아이 괜찮은데 아이 고마워요 친구 음 쟤도 안되겠네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